안녕하세요. 저는 안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한경일 교수입니다. 안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는 기업경영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대적,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강소기업에 적합한 융합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반적인 경영학 지식과 특화된 전문성을 동시에 지닌 전문화된 글로벌경영자, 즉 스페셜라이스트 글로벌제너럴리스트를 배출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경영학문과 전문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글로벌화 시대에 매우 시위적절한 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양대학교에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안양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외국인들과 영어로 소통하는 아이챗, 다양한 단기 여학연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스스로 탐방할 지역과 목적을 정해 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아린세계탐방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일 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글로벌경영학과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가 능숙해지고, 거기서 꿈을 찾은 학생들과 전문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글로벌경영학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학과의 교육목표인 전문화된 글로벌 매니저를 배출하기 위해서 기업경영의 필수적 기능인 마케팅, 회계세무, 인적자원관리, 생산유통, 경영정보, 경영전략, 관련 이론 및 실무 역량을 겸비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 및 세무에 밝은 인재, 정보화 및 데이터 관리에 앞서가는 인재, 마케팅 유통에 뛰어난 인재, 그리고 무역과 같은 글로벌 전략 및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의 육성에 초점을 둔 교과목을 선택 및 집중의 차원에서 편성해서 담당 지도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오기 전에 제게 교수님이라는 이미지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다 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수님들은 강의하실 때에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대화를 주고받을 때에는 교수님으로서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해 주십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교수님들에게 존경심과 친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심과 친밀감을 갖고 수업에 임하게 되니 더욱 몰입하게 되고 또 제 의견을 수업시간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니 더욱 배워가는 것이 많더라고요. 재학생들이 이론과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산학연계실무교육,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국내외 산업시찰, 창업경연대회, CO특강, 전공 분야별 학습 동아리, 인턴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재경관리사, 유통물류사, ERP 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취득 및 국가고시시험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본 글로벌경영학과의 졸업생들은 회계세무, 금융, 마케팅, 물류유통, 정보시스템 등 기업교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 분위기는 정말 정말 좋습니다. 간혹 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대학교 친구들이랑 무슨 그렇게 많이 뭉쳐다니느냐, 놀러다니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다들 정말 친합니다. 교수님들과 주기적으로 만나는 회식자리도 있고, 커피 한잔 사들고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가서 밥 함께 사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호통도 잘 되는 편입니다. 안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는 취업과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적합한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우수한 교수진, 친절하고 배려시키는 선배님들이 수험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안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보지 않겠습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너네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봤어. 만약 우리 안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에서 우리 같이 공부하게 되면 날 꼭 찾아와. 맛있는 거 사줄게. 힘내!